그러니까 넘치는 돈을 가지고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우리가 떠나온 고향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곳이 아르헨티나였어요 여기서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세계에서 4,5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은 모든 게 완벽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유럽이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백인국 가고 한때 우리랑 비슷하게 놀던 애가 왜 저렇게 됐지? 좀 측은하기도 하고 그럼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에서 우진국으로 떨어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연구소 36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이 분님은 잠시 해외 출장을 저희가 보내는 상황이 있고 자가경례인데 그럼? 자가경례에요 자가경례 왔다갔다 28일이에요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요즘 이제 남미 쪽을 또 슥 돌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볼리비아를 갔었죠 볼리비아를 갔었고 예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뭐 김프로님께서 좀 하라고 이제 막 계속 등을 떠내셔가지고 이 나라가 매력있는 나라인데 네 네 우리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게 너무 많은 나라 같지 않아요 아 이 나라가 네 저는 뭐 에바페론 에바페론 유명한거 많죠 저희 탱고 아르헨티나 탱고 축구 마라도나 그 다음에 이제 포클랜드 전쟁도 있었고 아 영국이랑 대방신 그 다음에 외체 경제난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신게 하나 있어요 아르헨티나가 그래도 명색이 G20 회원국입니다 보면 G20에요? 네 우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렇습니다 보면은 우리도 G20이잖아 네 가끔 우리가 살다보면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보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모든걸 다 갖췄는데 뭔가 잘 안풀리는 잘생겼어 키 크고 뭐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뭐 잘 되는데 다 갖춘 것 같은데 뭔가 인생이 이렇게 조금 우여곡절이 많고 저를 만나기 전에 정영진이 그랬죠 잘생겼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를 알기 전 정영진 제가 아르헨티나에요 아 그건 아니신거 같은데 이제 경제를 알았으니까 아르헨티나가 했던 모든걸 거의 다 갖춘 것 같지만 이상하게 안풀리는 나라인 것 같다 네 아르헨티나 일단 아르헨티나 저는 지금 지도를 좀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네 아르헨티나는 생각보다 큰 나라입니다 보면은 위치를 생각하시면 남미 대륙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크게 제일 큰 덩치 큰 브라질이 있죠 브라질 서쪽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브라질 서쪽에 아르헨티나가 또 덩치가 볼륨있게 자리잡고 있죠 그래요 브라질이니까 남서쪽쯤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하고 그러면은 아르헨티나 사이에 이렇게 곧 밤톨처럼 껴있는 나라가 이제 축구 잘하는 우루가이 우루가이 우루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르헨티나는 그럼 태평양이 접해 있느냐라고 보면 태평양이 접해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저 끝에 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저 밑에 내려가면은 거기가 이제 교차점이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무수하이야라고 그래가지고 푼탈에나스하고 이제 맞먹는 그런 지역인데 그렇죠 아르헨티나 서쪽은 이제 칠레하고 이제 안데스 산맥이 쫙 내려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덩치도 크지만 의외로 길쭉한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 네 물론 옆에 이제 길쭉한 걸로 따지면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칠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표가 잘 안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칠레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칠레는 길이가 4270km예요 와 우리나라 10배 나만의 10배 아니야? 그렇죠 서울구산이 400km 그것도 대각선이잖아요 이렇게 또 네 네 근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3800km 정도 되니까요 네 상당히 이제 길쭉한 나라죠 보면 네 네 네 네 그래서 동서는 이제 동서로 따지면 한 14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쭉한 나라고요 참고로 칠레 같은 경우는 폭은 한 170km 정도 돼요 가늘고 길쭉한 나라는 칠레가 이제 끝판왕 끝판왕이죠 이제 보면 얘는 이렇게 태평양 쪽을 다 막아놨어요 남미대는 그러니까 이 지형이라는 게 사람이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가끔 산맥이 영서네 저게 영서 그렇죠 영동이 영서 영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을 생각해보면 로키 산맥도 서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키 산맥은 그래도 캘리포니아 주나 이런 서해안에서 좀 뒤로 이렇게 많이 물러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뭔가 대형 사업도 발생하고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기가 좋은 그런 지역인데 비해서 네 안데드 산맥은 정말 바싹 붙어있다 보니까 깎아지르다 네 깎아지르다 보니까 이 남미대륙에서 이제 서한 쪽은 상당히 좀 그런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형을 보면 그런 발전하는 양상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영동 지방 그러면 이제 강원도 영동 제일 중심이 어딜까요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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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지가 많이 고송 쪽으로 오면 다시 또 바싹 붙는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평지가 많은 테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Reports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에다가 대관령이라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동하기 편한 구계가 있으니까 한 것처럼 남미 같은 경우도 이 안데스 산맥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결정해놓고 있는 . 삼척 울진에 출장을 몇 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원정 관련해서 비즈니스 가 있어서. 그런데 가기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 하고 저녁을 모아서. 그 분이 한 얘기가 삼척 울진이요. 손을 뒤로 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직선으로는 별로 뭔지 아는데 이게 워낙 가파른 산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뒤로 해서 불편하잖아요. 이른 비유를 하는데 딱 와닿더라고요. 맞습니다. 등 가운데 쪽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남미 지역들은 땅도 크고 그다음에 산이라는 이런 게 있기 기 때문에 도로교통이 잘 발달해 있지 않아 가지고 남미 여행 하신 분들 블로그나 이런 걸 읽다 보시면 버스로 18시간 20시간 이런 이동 들이 종종 나오죠. 보면. 그러니까 항공교통과 그다음에 버스가 발달 . 오히려 철도는 놓기가 너무 힘든 지형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는 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면적은 한 28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 28배. 상당히 크죠. 세계 8위예요. 땅덩어리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땅이 크고 남미대륙에 있고 또 밑에 쪽으로 보면 거의 남미대륙 끝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쪽은 당연히 아마존이죠. 그러니까 열대우린부터 사막 그다음에 빙하까지 다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죠. 보면. 그러니까 거의 적도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빙하도 있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르헨티나는 백인 동네고요. 부에노스 아이에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남미의 파리 이렇게 불리던 정도로 멋있고 발달한 이제 그런 지역이었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수도인가요? 네. 부에노스 아이에레스가 이제 수도죠. 보면. 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에레스. 네. 아르헨티나를 보면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가 쭉 밑으로 내려와서 점점 이제 남미대륙 끝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좁아집니다. 좁은 땅을 칠레랑 끝까지 이제 막 땅 담맞게 하듯이 네. 비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땅이 끊겨요. 네. 네. 제일 밑에가 이제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연결된 게 아니고 원래 섬이에요. 맨 끝에가. 아. 네. 티에라 델프에고 섬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섬이 하나 있죠. 보면은. 네. 그런데 이 섬도. 섬도 나눴네. 섬도 나누는데 섬을 나누다 보니까 직선으로 쭉 걷다 보니까 칠레가 많이 가져갔죠. 아르헨티나 땅은 상대적으로 좀 작고. 그러네. 네. 그런데 국경선을 이렇게 직선으로 또 여기. 아. 칠레는 참 그때 누가 협상을 하고 막 그걸 했는지 참 얄밉게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도상에서 보면은 뭐 잘 아시잖아요. 옛날 아프리카 편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대구. 그렇죠. 긋는 이제 이런 이제 지형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사람이 별로 안 살았던 지역들을 이제 나눈 거죠. 그렇겠죠. 지금도 이 동네는 많이 살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남극 쪽 이렇게 붙어있는. 네. 그래서 이 우리가 남미의 끝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 마젤란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케이프는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케이프온이 맞죠. 이 마젤란해협이라는 것들은 그 남미 대륙 본토하고 그 다음에 티에라 델프해고섬.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 섬을 연결하는 좁은 해협을 마젤란해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마젤란해협이 여기에요? 네. 여기입니다. 한참 위네. 마젤란이 이제 여기를 돌면서 근데 이 남대서양 어마어마하게 이제 거친 바다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지나서 이 마젤란해협은 또 좁습니다. 상당히. 상당히. 네. 네. 좁고 위험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를 계속 바다를 따라서 남쪽을 끝까지 끝없이 내려갈 것 같은 대륙을 타고 하다가 드디어 딱 돌아가지고 태평양으로 나가니까 너무나 평안하고. 아. 그래서 태평양인가? 그래서 태평양이에요.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이제 지옥 같은 곳을 해치고 나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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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트인. 하지만 태평양도 지옥이기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 커서. 음. 가두가두 끝이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마젤란해협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릴 텐데. 네. 어쨌거나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르헨티나. 근데 미국 분들은 뭐 알젠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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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식 명칭은 이제 아르헨티나 공화국이고요. 아르헨티나라는 뜻은 이 라틴어로 보면은 은이 아르겐툼이라고 그럽니다. 음. 아르겐. 네. 아르겐툼.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이 많은 나라라는 뜻이에요. 은의 땅. 아. 네. 실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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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러면 정말 은이 많느냐? 그건 사실 아닌데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아르헨티나하고 우루가이 사이에 경계를 하고 있는 라플라타 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네. 이 강 상류에 어마어마하게 큰 은광이 있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아. 네. 있는 건 아니고. 네.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동네를 가르쳐가지고 이제 은의 땅.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보면은. 아. 아.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라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됐죠. 이제 보면은. 음. 그래서 은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 사실 사람 피부들은 이제 은처럼 이제 반짝이는 백인들이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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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여긴 뭐 제3세계까지는 아니겠습니다. 하여튼 제3세계 여러 나라들 보면 그냥 서양인들이 지들 편하게 그냥 부르는 게 나라 이름으로 고시름이 되는 거죠. 나라 이름이 되는 거죠. 원래 뭐 누가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이제 결정이 되는. 뭐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본명도 있지만 별명 다 부르다 보면 그게 이제 본명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나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보면은 다 거기 예를 들면 뉴 자 붙여가지고 다 그렇게 했잖아. 네. 뉴욕. 뉴 잉글랜드. 그렇죠.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뭐 런던이라는 지명도 여기저기 있고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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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거나 이 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라 플라타 강이라는 강은 이제 아마존 강만큼은 아니지만 매우 큰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우루가이 사이의 강인데 여기 보면은 전체 합하면 한 5천 킬로 조금 안 돼요. 네. 크죠. 그리고 이제 하구라고 그러죠. 바다랑 만나는 쪽. 폭이. 한강도 이제 저 일산 넘어서 김포에 가보면은 되게 넓어지는데. 이 라 플라타 강 같은 경우는 한 200킬로 넘어요. 폭이요? 네. 폭이. 그러니까 이제 하구 쪽에 가면 이게 바다인지 강인지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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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떠먹어봐야 하는 거죠. 물 떠먹어보면 아 이게 민불이네. 와.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우루가이 수도인 이제 몬테비데오. 네. 네. 그 다음에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이제 다 있는 거죠. 이제 강가에 다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 하구에. 바다랑 접하는 것 쪽에. 네. 그러니까 남미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느낌이 아 여기 무조건 커. 크다라는 어떤 그런 단어로. 네. 뭐 특히 자연적인 것들을 보면 크고 거대하다. 뭐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폭포도 제일 큰 게 남미에 있죠? 이과수 폭포요. 이과수 폭포. 이과수 폭포는 이제 그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이제 경계에 있습니다. 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영화 기억하시면 조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이제 영화 미션. 미션. 네. 선교사 1980년대에 나왔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본 것 같은데. 네. 김 프로님 대학생 때. 저는 이제 중학교 중학생 때 이제. 아 그걸 또. 그 배경이 이제 그 이과수 폭포죠. 보면은. 그래서 세계 3대 폭포다. 제일 유명한 폭포 나이아라 폭포. 그다음에 빅토리아 폭포. 그다음에 이과수 폭포라고 그러는데. 제가 2011년인가요? 그때 이제 남미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니카라 갔을 때 그 대사님께서 이제 그 이쪽 브라질 총영사. 쌍파울로 총영사를 하시다가 이제 대사로 오셨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과수 정말 그 이과수 폭포를 뽑아가지고 단 데도 던져버리고 싶었다고. 왜요? 이제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과수 폭포를 보려고 이제 굳이 출장을 이제 오시는 거죠. 거기까지 찾아오는 거죠. 잠시까지 찾아오시는데 이제 좀 파워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건데. 영접해야 되는. 이게 아르헨티나 쪽에 가서도 볼 수도 있는데 굳이 꼭 우리나라 대한민국 분들은 이과수 폭포 그러면 브라질 가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주구장창 이제 다 이제 오시는 거고. 그러다니까 이제 그거를 접대하고 영접하고 뭐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꼴도 보기 싫어서 저 폭포도 뽑아가지고. 모시고 또 거기까지 갔다 와야 되고 식사 대접하고 하려면. 그렇죠. 이게 어쩌다 한 번이면 재미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겹지. 네. 그래서 이제 이과수 폭포 같은 경우는 폭이 한 2.7kg. 높이 한 80m 되는데 폭포들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나이아라 폭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죠. 그렇죠. 큰 말구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 비해서 이과수 폭포는 이제 한 200개. 정확히 말하면 한 270여 개의 폭포들이 이렇게 서로 얽혀 있어요. 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좀 이제 상당히 다르죠. 상당히 다르고. 뭐 다음번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원래 파라가이 땅이었어요. 원래는? 네. 그런데 이제 이 파라가이가 이제 어설프게 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걸었다가 쥐어 터지면서 여기를 뺏기고. 네. 여기가 이제 아르헨티나랑 브라질을 나눠가 쥐어 보면은. 이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아르헨티나는 여러 가지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게 많은데 저는 아르헨티나 국기가 보면 참 그렇게 어릴 때부터 뭔가 신비롭고. 저도 그렇던데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이 나는 항상. 브라질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축구공을 넣어야 좀 더 브라질스러운. 그런데 뭐 이렇게 좀 색깔도 좀 그렇고 막 이렇게 차악 거기 문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브라질은. 아르헨티나는 뭐죠? 아르헨티나는 이제 아르헨티나 축구선수 유니폼. 하늘색. 하늘색. 하늘색 흰색이잖아요. 3색이에요. 하늘색 흰색 하늘색. 그러니까 색깔은 두 가지인데 이제 하늘색이 두 가지 들어있는 거죠. 두 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문양이라고 그러죠. 해예요. 해가 들어있는데. 그런데 약간. 의의로. 사람이 이제 사람 얼굴로 한 해가 있어요. 사람 얼굴을 한 해? 네. 태양이죠. 약간 웃거나 익살스러운. 뭐 익살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약간 진지스럽기도 하고 약간 익살스럽기도 하는. 그렇죠. 심각한 표정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햇살을 또 이렇게 또 다 표시를 해줬죠. 이글거리는 태양을. 진짜 독특하다. 상당히 독특하죠. 칼라는 뭐 익숙했는데. 아 가운데. 칼라는 저희가 이제 축구를 보다 보니까 되게 익숙한 칼라인데 가운데 문양을 보면 되게 어릴 때부터 신기했어요. 얘네는 그러면 우리는 국기 그리기 어릴 때 이제 뭐 하잖아요. 여기 아르헨티나 친구들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기 이거 못 그리겠는데. 다 각도가 아마 어디 있긴 할 것 같은데. 나는 하면서 옛날부터 그랬어요. 인도네시아하고 참 폴란드는 쉽겠다. 딱 반 접어가지고. 딱 해서 반 접어해서 빨간색 하얀색이면 되잖아.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하늘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고 흰색은 이제 땅을 상징하는 건데 이게 이제 1812년에 독립투쟁을 주도했던 이제 마누엘 벨그라노라는 장군님이 이런 칼라를 좋아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색 그 옷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고 이 사람 모양의 얼굴 태양은 이제 새해 보면 32개예요. 아 태양의 햇살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된 이유가 이제 뭐 최후의 승리를 거둔 날에 하늘이 개고 태양이 축복을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독립투쟁의 어떤 그런 거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를 상징하는 그 국기로 보면은 저는 1등에 주고 싶어요. 1등 주고 싶어요. 아르헨티나 국기를요? 네. 그러니까 드넓은 땅 아주 그 평평하고 드넓은 땅이라는 그 하고 그 다음에 햇살. 이게 아주 탁 그 국기를 보면 아 이 나라 되게 햇빛이 쨍쨍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매우 직관적으로. 그래서 아르헨티나 분들도 이 국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국경일을 만들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매년 6월 20일은 이제 국기의 날입니다. 국기의 날? 어쨌거나 우리 태극기 날 없잖아요. 우린 그냥 국경일에 그냥 태극기 거는 거죠. 네. 여기는 따로 이제 국기를 이제 그렇죠. 국기를 기념하는 날이 따로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이런 나라인 것 같고요. 보면은 그래서 뭐 아까 지형이나 이런 걸 쭉 말씀을 드렸는데 남한베니카에서 제일 높은 남미대륙에서 제일 높은 산이 이제 아콩카과산이라고 있는데 해발이 한 7000m 가까이 돼요. 6900m 좀 넘는데 남미에 그렇게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럼요. 안데스 산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데스 산맥은 막 그 가보면 무서워요.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이 이제 원체 8000m로 올라가니까 이제 안데스 산맥이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안데스 산맥도 정말 거대하고요. 그렇겠네. 네. 그리고 무서워요. 히말라야는 실제로 바다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데스는 칠레 쪽에서 보면은 바다에서 뭐 얼마 해발해서 얼마 안 멀어서 쫙 올라갔을 거 아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4000m, 6000m. 그러니까. 예전에 뭐 각 국가 수도가 4000m, 3000m, 4000m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6000m, 7000m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안데스 산맥은 저는 좀 상당히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일 남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약간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제일 남쪽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남극하고 가장 가까운 도시가 이제 그 우수아이아라고 우수아이아라고 그래가지고 이 남미대륙에 가시면 이제 여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빙하, 빙산, 빙하를 이제 구경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쪽까지 이제 가십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이 우수아이아 같은 경우는 여기서 1000km만 가면은 남극이에요. 남극 대륙이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극 대륙 요즘에는 이제 뭐 운행 다 중단했겠지만 그 남극 대륙 근처까지 가는 그 유람선 여객도 여기서 가요? 네. 우수아이아나 푼테아레나스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우수아이아는 사실 뭐 여객선이 다닌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빙하를 보러 많이 가고요. 이제 대도시 주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남미를 저기 남극 대륙을 바라보고 이제 이런 코스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우수아이아라는 곳까지도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꽤 많이 가셨어요. 원래 한국 사람들은 중간이 없잖아요. 한 번이면 끝까지 가죠. 매운 걸 먹어보면 이제 그 핵불닭 뭐 이런 것까지 만들어 보듯이 한 번 끝까지 가보자 뭐 이렇게 하시는지 의외로 남미에 가신 분들이 우수아이아까지 가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최근에 그 강한을 하고 안재홍하고 또 한 명 누군가 갔다 왔어요. 여기를요? 네. 텔레비전도 나왔다니까. 그래서 이제 우수아이아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랑 비슷하다. 저도 사진으로만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이 이제 많다 보니까 산이 있고 바닷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덕이 많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이 우수아이아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쪽 남쪽 바다를 가리키는 또 해협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비글 해협이에요. 비글. 비글? 네. 비글. 비글이면 저기 아닙니까? 그 다윈이 타워 받은. 그렇습니다. 예. 다윈이 이제 세계를 주했던 그 배가 비글호. 네. 비글호예요. 그래서 이 비글호가 여기를 지나갔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명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샤스다윈이라는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하고도 연관성이 사실은 좀 있어요. 원밀히 말하면 아르헨티나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볼 수도 남미 쪽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를 쭉 여행을 하면서 뭔가 이제 사실은 다윈이 그 배를 탄 이유가 선장 말동무를 하려고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라는 것들은 선장은 왕이잖아요. 계급으로 따지면 선원들하고는 천왕 것들하고는 레벨이 달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선장들은 좀 말동무를 태워요? 경제활동. 말발 좋고 아는 거 좀 많고 이런 친구들을 이제 태우는데 이제 다윈이 이제 가게 된 거죠. 보면은.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윈 같은 사람은 되게 팔찌가 좋잖아요. 다윈이 무슨 경제활동을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보면. 다윈이. 네. 뭐 아인슈타인만 해도 그래도 먹고 살려고 그 어디야 스위스 특허청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주경야독한 거잖아요. 낮에는 거기서 돈 벌고 밤에. 그런데 다윈이 무슨 뭐 해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원래 이제 금수조 집안이었던 거죠. 태어나기도 그렇게 태어났고. 네. 그런데 그 영국에서 많은 금수조들이 이제 태어나고 그 사람들이 발명가라든지 무슨 과학자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보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 금수조가 끝난 게 이 아르헨티나 때문에 끝난 거예요. 왜요? 이 금수조 집안의 특징들이 뭐냐면 대부분 이제 교구 목사의 자재들. 그러니까 내 땅을 가지고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밀농사 짓고 이런 농장이 아니고 거기에 소도 키웠던 거죠. 그러니까 복합영농을 했는데. 소 수입을 했구나. 소가 이제 상당히 비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곡식도 팔고 소도 팔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내 수익이 들어오니까 나는 우아하게 이제 무슨 연구나 과학활동 철학 예술 이런 걸 할 돈이 되죠. 이게 들어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술의 발달로 냉장선과 냉동선이 등장하면서 이 남미대륙에 넘쳐나는 소들이 이제 유럽으로 마구마구 밀려들어 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영국의 촉산업이 이제 붕괴를 한 거죠. 아작이 나면서 이제 그런 유한계급들이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영국이 한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과학적 발견과 기술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의 이제 금수저분들의 좀 여유있음이 만들어냈던 건데 그걸 끝장낸 게 이 아르헨티나 남미대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김 프로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제일 좋아하시는 곳은 아마 파타고니아 맞죠. 보면은.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서도 제일 남쪽. 맞아요. 옷도 요즘 잘 팔리죠. 요즘 좀 약간 약간 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지식이 좀 있거나 뭐 이런 약간 좀 뭐라고 하지. 그 사회 참여형. 보보스. 뭐 이런 분들은 그 브랜드를 굉장히 애착하는 것 같아요. 파타고니아. 네. 파타고니아. 브랜드 있죠. 몰라요. 몰라요. 많이 보셨을 텐데. 파타고니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원래 이제 그 파타고니아는 이제 거인이 산다라고 해서 이제 파타고니아. 그래서 거인이 사는 파타고니아는 거인이 사는 땅이라고 해서 파타고니아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아르헨티나에. 네. 아르헨티나 지명의 이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황량미. 뭐 이런 게 있죠. 좀 약간 좀 사람이 생각이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서쪽에는 이제 남쪽에 있다 보니까 빙하호들이 많아요. 빙하호가 이제 빙하가 밀고 내려가면서 땅을 막 깎아가지고 호수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상당히 독특한 그런 지형들이 있고. 이 파타고니아 동쪽은 이제 또 사막이나 초원 지형들이 이제 많죠.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넘어오다가 다 걸려요. 비구름이 안데스 산맥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여기는 이제 비가 잘 오지 않다 보니까 건조해지는 이제 이런 특성이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원래 원주민들이 그래도 좀 많이 있던 이제 그런 지역이었던데 이제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이곳을 이제 점령하고 뭐 이제 하면서 원주민들을 이제 많이 다 이제 학살하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좀 컸어요? 키가?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왜 왜 거인의 땅이야? 근데 꼭 거인이 있을 것 같아요. 사진 보면. 아 그래요? 네. 이 빙하호 이런 게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거인이 발로 쿵쿵 찢고 간 발자국에 이렇게 뭔가 물이 고여가지고 생겼을 것 같은. 피 안에 새겨지죠.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빙하호 지형들은 좀 그런 느낌이 이제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원주민을 많이 살해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남미 국가들 중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르헨티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백인 국가입니다. 백인 국가. 네. 인구는 전체 인구는 4,500만이 조금 안 되는 나라인데 백인. 그러니까 이제 어? 약간 백인은 진짜 뭐 완전 백인은 아닌 것 같은데 싶은데. 장관 본인은 백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까지 다 해보면 장관 국가 통계로 보면은 인종 통계로 보면은 97%가 백인이에요. 그 정도로 많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백인 국가고요. 미국보다 더 많겠네. 그렇죠. 백인 비율이. 맞다적이지. 원주민하고 이제 기타분들은 합하면 나머지 3%. 아 굉장히 적네요. 네. 굉장히 적습니다. 다 쫓아낸 건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치 하나 나오지. 97%인데? 97%면 사실. 바로 옆나라 저 브라질만 가도.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5천만 국민인데 외국인 비중이 지금 200만 가까이 되죠. 이제 보면은. 그럼 거의 한 명이. 4%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원래부터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 원주민 인디오라고 부르는 이제 남미 대륙의 원래 있던 원주민들은 처음석도 숫자가 좀 많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지역에. 추운데 뭐 좀 그렇겠지. 네. 춥기도 하고 좀 건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있던 원주민 같은 경우는 1870년부터 1884년까지 한 15년 정도 걸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조직적으로 이제 백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살해하는. 살해를 해요? 네. 파타고니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파타고니아 지역에 이제 어떤 소도 키우고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더불어서 이제 백인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이제 그런 욕망. 이게 이제 다른 인종들이 섞였을 때 나타나는 어떤 인종 간의 갈등이라는 것들을 미국 사례를 보면서 오히려 그걸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몇 년도쯤이었다고요? 그게 19세기 말이죠. 1870년부터 한 1884년까지 한 15년 정도 걸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머릿수가 많았으면 아마 조금 곤란했을 텐데. 싸움들하고 했을 텐데. 일부 지역에 좀 국한되어 있었고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저 파타고니아나 이런 남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됐었기도 하고. 주로 그럼 아르헨티나에 있는 백인들은 어디서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까? 주로 이제 엄마 찾아 산말리에서 잘 들어놨듯이 남미. 이탈리아 계통들이 많습니다. 남유럽. 네. 남유럽 쪽들이 많죠. 어쨌거나 그래서 주로 백인들 중에서도 남유럽 계통들이 많이 계세요. 보면은 이탈리아 계통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어를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스페인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남미에 가면 상당히 좀 이상하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보면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스페인어 맞아? 싶을 정도에. 그러니까 이탈리아어 느낌이 좀 많이 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남미 대륙도 다 스페인어로 쓴다고 그러지만 칠레 스페인어 좀 다르고. 네.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좀 다르고. 그래가지고 배우러 가실 때 어디를 가느냐도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 아까 인디오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르헨티나 독립할 당시 19세기 중반때 사진을 보면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은 흑인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아르헨티나에? 네. 그 당시 독립 당시에 보면은 흑인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됐다고 그래요.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죠? 그 많든 흑인은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흑인들은 원래 이제 노예로 왔는데. 이 아르헨티나에 있던 이 노예들은 살기가 괜찮았대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플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무슨 강제 노동시켜서 담배. 뭐 그다음에 뭐죠? 사탕수수. 사탕수수. 그다음에 커피. 이런 것들을 거의 재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노동에 내몰리기보다는 주로 이제 집안일을 돕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주지 요건이 나쁘지 않았대요. 보면은. 그런데 어쨌거나 노예는 노예였죠. 보면은. 그런데 이 19세기 때 아까 이제 파라과이하고 전쟁을 벌였다고 그랬죠. 보면은. 그 아르헨티나가 19세기 독립을 전후하고 뭐 이럴 때 몇 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마다 다 흑인들을 꼬셔서 내보냅니다. 전쟁토로. 너희들 전쟁터 나가면 우리가 노예 해방시켜서 뭐 해줄게. 자유민으로 해줄게. 뭐 해줄게 했는데. 그런데 이 남미에서 전쟁은 지난 뭐 그 파라과 저기 볼리비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총마다 죽는 것도 많지만 각종 질병 악기후 이런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흑인들이 이제 사망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로부터의 유입은 줄어들고 사망은 하는 데다가 백인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섞여요. 혼혈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혼혈이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데 백인 비중이 높은데 흑인 비중이 낮아지면서 혼혈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보면 백인인 것 같아 정도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아르헨티나에서 인종 구분에 보면은 뜨리게뇨라는 인종 구분이 있어요. 뜨리게뇨? 네. 밀 피부색이라고. 밀. 밀가루 같은. 밀. 밀이 약간 이제 그 놀이끼리 하잖아요. 가루로 만들기 전에는. 아. 밀라다를 보면은. 약간 놀이끼리 한데 자고간 뭐 대충 하얗게 보이기도 하고 보면은. 통밀. 네. 그래서 이런 그 뜨리게뇨라는 인종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다 밀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대충 백인 범주 안에 다 밀어넣어버리는 거죠. 얼추 백인. 얼추 백인. 그러니까 이제 흑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흑인이요라고 막 주장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너 저기 뭐야 뜨리게뇨지 그러면 아 맞아요 이러면서 다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속으로는 알아도 제 조상은 흑인이었어라고 알아도 굳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그냥 백인으로. 네. 그래가지고 흑인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이제 투명화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증조할아버지 때 한 분 정도 이렇게 흑인 계시고 뭐. 네. 그렇죠. 거슬러 올라갑니까 유전자 검사를 요즘에 해보면 전체 인구의 한 7, 8% 정도는 흑인 자손이다. 뭐 이렇게들 나온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는 인종차별이 심하겠네요. 아닌가요? 있죠. 그래서 남미어를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르헨티나가 백인 우월주의 감성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면은. 치아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백인 비중이 가장 높은. 그리고 백인이 살기 기후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한 번 축구에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차이. 아 브라질이. 브라질은 덥고 습하고. 네. 그러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혼혈 비중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래밭에서 모래사상에서 뛰는 개인기 위주의.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어떤 이런 축구가 발달한 데 비해서 이 아르헨티나 축구는 선선하고 쾌적하고 탁 트인 초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 달리고 빠르고. 시원시원하게 달리고. 네. 이런 느낌의 어떤 그런 축구를 이제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가 백인 비율이 이렇게 높은 줄은. 백인 국가예요. 대표적인 백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계 어디보다도 백인 비율이 높네요. 네. 비율로만 따지면. 그렇죠. 자 그러면 아르헨티나 계속해서 한 번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아르헨티나 저번에 왜 한 번 전세계는 선진국과 후진국 그리고 일본 아르헨티나 이렇게 나뉜다고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정확하게. 이게 이제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선진국 후진국 구별은 다 알겠고. 일본도 뭔가 좀 독특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이라는 나라가 되게 독특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도대체 왜 끼워드느냐 이런 신기한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을 하신 분은 사이먼 쿠즈네트라는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쿠즈네츠 곡선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이분은 노벨상 받으신 분이에요. 원래 출신은 지금 벨라루스 출신. 그러니까 소련에서 처음에 활동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넘어가신 이분인데 이 양반이 어마어마하게 큰 업적을 남기셨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GDP. GDP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국민소득 계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 양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우리가 정부에서도 계속 발표하는 게 뉴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뉴딜이 나온 이유가 대공황 때지 않습니까. 보면은. 대공황 때 미국 재무부나 통계청 관계자들이 이분을 찾아간 거예요.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얼마만큼 좋아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신은 통계가 없잖아요. 국민소득이 올랐는지.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잘 돌아갔는지. 정책 효과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했더니 이 양반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그걸 계산하는 법을 알려주겠소. 만들어보겠소. 그래서 그게 흔히 말하는 GDP. 어려운 말로 하면은 국민소득 계정이라는 거를 이제 만든 거죠. 그러고 나니까 딱 계산을 해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번에 이런 정책을 피우니까 GDP가 5%, 3% 올랐어.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성장이 이만큼 됐다. 경제이 이만큼 됐어. 그러다 내려갔어. 그러면 뭔가 더 돈을 풀던지 조치를 취해야겠구나.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3만 불 시대가 다 이쿠조네츠라는 이분한테 나왔던 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와중에 세계는 선진국과 후진국, 일본, 아르헨티나 네 가지로 나뉜다. 선진국은 알고 후진국도 아는데 일본과 아르헨티나가 여기 왜 들어갔냐면 100년 만에 한 세기가 안 돼서 개도국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나라가 있고 그건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 일본이죠. 그럼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떨어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두 나라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네.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후진국에서 선진국 되는 건 어떻게든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후진국에서 선진국 되는 것도 사실은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분들이 요즘에는 좀 많이 없어지지만 되게 자학을 많이 하셨는데 세상에 이런 나라 없어요. 딱 두 나라 있어요. 이렇게 50년 60년대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 선진국 개도국에서 옛날에는 후진국이라고 그랬죠. 요즘은 개도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선진국까지 간 나라 두 나라 있죠. 대한민국하고 대만. 대만.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이제 이 코즈넷츠 이 양반이 봤을 때는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일본이 이제 선진국으로 확 올라갔는데 선진국에 있던 20세기 초반까지 선진국에 있던 아르헨티나는 밑으로 내려왔다 이거죠. 이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경제체제 경제운영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특이한 나라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제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20세기 초반 이럴 때는 유럽 때리기 수도 잘 없던 백화점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빠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넘치는 돈을 가지고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우리가 떠나온 고향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곳이 아르헨티나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 사람들 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신이 이제 너는 어느 나라 너는 어느 나라 이제 태어나라 라고 막 할당을 주다가 갑자기 애가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넌 남미 그랬더니 저 싫은데요? 그래서 막 개기고 있다가 아르헨티나인데 그랬더니 아 그럼 갈게요.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선진국하고 맞먹는 이제 그러한 자본을 가지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였어요. 아니 근데 그 20대기 초반에 예를 들면 무슨 소 키우고 뭐 은 캐내고 이건 사실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좀 잘 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선진국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일단은 그 당시 생각해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선진국이라는 것들은 일단 백인이 많아야 되고요. 백인 국가여야 되고 두 번째는 돈이 많으면 되잖아요. 근데 돈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민생고가 제일 중요한데 식량이 제일 컸죠. 보면 풍족하고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들이 폭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증한 인구들이 농업에 동사하는 게 아니고 다 대도시로 몰려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어디서 식량을 갖고 오겠어요.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미국 대륙이나 북미라든지 남미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갖고 오는 거죠. 보면은 근데 그중에서도 남미대륙이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원래 그렇게 해서 20세기 초반서부터 잘 살다가 남들의 불행은 나의 행운 남미대륙은 1, 2차 세계대전에 단 한 발의 포탄 한 발 정도는 떨어졌구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저기 어디 있죠? 라프라타강 여기서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해전이 벌어지긴 했어요. 왜 여기 와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군함을 쫓아가지고 영국 애들이 이제 여기까지 쫓아들어온 거죠. 이제 보면은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앞에서 해전이 벌어질 상황이 되니까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구름처럼 이걸 보겠다고 구경하러 이제 멀리서 몰려들기도 했었던 전쟁국이요. 아, 스펙타클한데 진짜 포탄 쏘네 뭐 이런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손상 손상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해도 총알보다 더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먹어야 돼요. 그리고 먹여야 되니까 그럼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어느 나라 국적 불문하고 남미대륙에서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비싸지겠네. 비싸지죠. 곡물로 비싸지 부르는 게 값이죠. 아, 세계 공장이 중국이었던 것처럼 빵 공장이 식량 창고 식량 창고가 아르헨티나죠. 그러니까 뭐 미국도 이제 자기들 많이 하긴 했지만 미국은 이제 전쟁에 시점 나서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 이제 남미는 계속 1차 세계대 팔고 2차 세계대 팔고 그러니까 뭐 자본 축적 자본 축적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남미 국가들 브라질과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세계에서 한 4, 5위 정도의 4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그리고 이제 사회기반시설 모든 게 완벽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됐던 거죠. 국토도 크고 그렇죠. 나라도 사람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스웨덴이 어떻게 잘 살게 되느냐 1, 2차 세계대 때 다 중립을 유지했잖아요. 남들 막 쥐어 터지고 싸울 때 필요한 거 다 팔고 복구할 때 또 팔고 나는 복구할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시스템을 유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잡았던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한 1950년대 60년대 계속 잘 살다가 잘 살다가 이제 언제부터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계속 꼬꾸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언제냐라고 하면 나중에 말씀드릴 패론 대통령 패론주의 이런 게 나오면서 막 퍼플리즘 막 퍼주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니까 이 아르헨티나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너희들 잘못했어 어쩌쩌쩌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실 대부분 나라들이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그 차이가 좀 아르헨티나가 극적일 극적일 뿐이지 다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브라질 동남아시아 왜냐하면 어느 나라가 첫 번째 독립을 했어요. 내가 나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돼. 그럼 첫 번째 할 일이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농업이나 축산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사회가 운영되기 위한 공산품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누도 있어야 되고 치약도 있어야 되고 칫솔도 있어야 되고 좀 더 나가면 라디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외국에 내가 비싼 돈을 주고 내가 힘들게 힘들어 키운 농산물 축산물을 비싼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부들이 그 돈이 아깝다 보니까 공업화를 선택을 하는데 공업화의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저 선진국한테 물건을 팔아 이거는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선진국에서 우리가 사오는 물건을 대체할 수준만큼만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관세 장벽을 높이 싸서 선진국 물건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라디오 텔레비전 자동차 이 정도만 만들면 되지 라고 생각을 대부분 나라들이 했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러면서 이 시민제국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끼리 국민국가를 만들어서 민족국가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잘 살아봅시다 라고 했던 게 대부분 나라들이었고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아르헨티나는 많은 나라들이 거쳐간 길이었는데 그 낙폭이 워낙 잘 샀어 크다 보니까 뭐 하위 한 70% 있다가 하위 80% 내려가면 뭐 그럴 수 있나 잘 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뭐 상황이 한 10% 있던 친구가 하위 80% 떨어지면 타선생님도 걱정해주잖아요. 야 너 왜 그래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 인생관리 변화가 있니 인생관리 변했어 무슨 걱정 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저 백인 국가고 한때 우리랑 같이 비슷하게 놀던 애가 왜 저렇게 됐지 좀 측은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97년 IMF 98년대 이렇게 겪었잖아요. 네. 아르헨티나가 그 당시 그때 상황이었어요. IMF? 네. IMF 같은 정말 극도의 혼란 경제적 혼란기를 겪고 있던 상태라 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월드컵에 출전할 선수들 비행기 티켓 유니폼 호텔 체류비 이런 기본적인 비용을 축구협회에서 부담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마라도나를 비롯한 이 선수들이 그럼 우리가 우리 비용으로 우리가 알아서 간다 라고 해서 자비로 유니폼 맞추고 관련 스태프들 비용 부담해가지고 그래서 2002년도에요.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았구나.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탈락을 했을 때 정말 서럽게 울었던 이유도 그것도 뭔가 이거라도 해서 국민한테 뭘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구 반대편까지 왔는데 잘 안됐던 거였죠. 그런 게 여기가 부도도 많이 났었죠. 많이 났었죠?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아르헨티나 경제는 생각보다는 잘 산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소득은 14000달러 정도 됩니다. 2018년 정도 통계로 보면 그러니까 남미에서 보면 세 번째 경제가 좀 돼요. 총 GDP 규모로 보면 단연 1등은 당연히 브라질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큰 브라질 그다음에 2등이 멕시코 중남미까지 앞에서 세 번째가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남미로만 따지면 넘버2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1인당 GDP로 따지면 아주 상위권이에요. 칠레가 15000달러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칠레가 되게 잘 산 척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냥 GDP로 따지면 비슷해요. 브라질이 이제 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멕시코가 한 9000달러 정도 되니까 사실은 잘 사는 나라죠. 삶의 질은 여기가 제일 높네요. 거의 삶의 질을 뭘로 따지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식당에 가면 빵은 공짜로 주는 아르헨티나 밀거리가 넘쳐나고 고기도 원하는 대로 시컨먹을 수 있는 굶어죽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나라이긴 하죠.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체가 많다 많아서 망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외체 규모는 한 3400억 달러 정도 돼가지고 GDP의 한 40% 정도 규모입니다. 보면은 좀 많긴 하죠. 그래도 경제 규모 생각해보면 지금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출은 한 580억 수입은 한 660억이니까 그래도 뭐 한 100억 달러 정도의 어떻게 보면 경상수지 적자 폭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심각한 건 아니군요. 현재는 그래도 많이 좀 좋아졌는데 이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원치 반복되다 보니까 별로 국제시장에 큰 충격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이들 또 그럴 줄 알았어. 기대도 없구나. 기대도 없고 꿈도 희망도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나라 같은 경우는 화폐가 폐소죠. 아르헨티나 폐소라고 해가지고 AR하고 그 다음에 달러 묘씨를 쓰는데 독립 이후에 폐소 명칭이 몇 번 바뀌었어요. 폐소 모네다 폐소 모네다 나체로날 폐소라이 폐소 아르헨티나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화폐 개혁을 몇 번씩 했던 거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가격이 튀는 게 많았던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그래서 한때 1985년부터 1991년대까지는 독특한 오스트랄이라는 화폐 명칭을 쓰기도 했고 화폐개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스트랄이 뭐야? 피테쿠스 그런 것 같죠. 지금은 뭐 써요? 지금은 다시 아르헨티나 폐소로 쓰죠. 폐소로 쓰는데 달러 패그제를 한때 실시하기도 했었어요. 1달러당 1폐소 이런 식으로? 1달러당 1폐소 그래가지고 고정으로 고정으로 그래서 1989년에 폐그제를 실시를 하면서 연 5천 프로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을 잡았죠. 잡았는데 이게 하나 물가는 잡았는데 재정정책이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혼란이 발생을 해가지고 다시 2001년 2002년을 전후해가지고 극심한 경제적 혼란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폐그제를 포기를 하고 급격한 통화평가 절하를 실시를 하게 되면서 위기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기가 우리 2002년 월드컵 할 때였고요. 그래서 전국토의 60%가 대평원입니다. 농업과 축산으로 먹고 살아납니다. 판파스가 여기죠? 그렇습니다. 판파스가 여기고요. 제가 깔고 앉는 게 많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 아르헨티나는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나라예요. 깔고 앉는 거로 따지면. 자원들이 많아요. 일단 금, 은, 동, 그 다음에 낙, 아연, 그 다음에 심지어 리튬 이런 광물 자원 보유가 전체로 따지면 세계 한 5, 6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 자원 중에 한 80% 정도는 대충 저기 묻혀있는 것 같애라고만 알고 있지 아직 타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이 쉐일 혁명이라고 떠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그러면 제일 쉐일이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쉐일은 쉐일 가스가 있고 쉐일 오일이 있어요. 미국이겠죠?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쉐일 오일은 1등이 러시아, 2등이 미국, 3등이 중국, 4등이 아르헨티나예요. 러시아가 쉐일이 많아요? 네. 쉐일이 많아요. 그래서 5등은 리비아, 6등은 호주예요. 상당히 뜻밖이죠? 그러면 가스는 그럼 어디냐? 우리 옆 동네. 중국이 넘버 원이에요. 쉐일 가스가? 못 파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수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폭발 사고가 계속 많아서 인명 피해도 많고 이럽니다. 그래서 중국 1등, 아르헨티나가 2등이에요. 쉐일 가스는. 그래요? 그다음에 알제리 3등,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그럼 아르헨티나가 가스 5일 종합하면 3위쯤 되겠네. 쉐일 가스 2위, 쉐일 오일 4위. 그러니까. 그래서 쉐일 통치면 2위예요. 2위예요 또? 이게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 3만 제곱 킬로미터 정도 되는 여기에 다 집중적으로 몰려있어요. 파기도 편하겠네. 파기도 편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 신기하죠. 심지어 여기는 공룡 화석도 많아요. 공룡 화석이요? 네. 공룡도 많이 살아요. 공룡이 많이 있어서 쉐일이 다 소규가스 많이 나라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공룡 아니라면서요 그게? 공룡은 이제 한 1억 년 밖에 안 되고 이거는 훨씬 더 전에 석탄기. 육뼈 승량인들. 페름기 이제 더 전에. 식물들인 거죠? 그렇죠. 옛날에 식물들이 이제 바다에 있던 생물들이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그 식물들이 이제 이끼류 이런 놈들이었다가 이제 나무라는 놈들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나무라는 놈들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만 뒤에도 나무들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 나무 둥치 있죠. 이 둥치라는 것들은 그전까지는 이끼류는 높이 크잖아요. 얘네들은 세포벽을 쌓아서 리근이나 이런 걸 벽을 쌓아가지고 자기 높을 이걸 올릴 수 있는 거죠. 단단하게. 단단하게.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은 더 많은 햇빛을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끼가 깔면 이끼가 이렇게 있으면 끝나는데 나무는 입체적으로 되다 보니까 1층 2층 3층으로 서로 다층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무라는 것들은 식물이라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생태적 혁명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지구를 지배를 하고. 전지구를 뒤덮었는데 이 나무가 만든 목질이 리근인 구조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없었던 거예요. 썩지 않아요. 계속 쌓여만 가는 거예요. 계속 쌓여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쌓이던 놈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던 놈들이 지각변동에 따라서 산처럼 쌓이던 놈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였겠죠. 수백만 년 동안 쌓였으니까. 이놈들이 땅 속으로 묻혀서 고열과 고압에서 변화된 게 석탄이고 더 변화된 게 석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룡 시절보다 한참 더 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공룡도 커요. 티라노사우러스 이런 애들처럼 아르헨티노라고 하는 공룡이 있는데. 아르헨티노사우러스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전체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이 다리뼈 제일 큰 허벅지 뼈만 발견됐는데 그걸로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몸무게 100톤 훌쩍 넘어가는 세계 최대의 공룡일 거라는 게 확실한. 물론 화석을 가지고 그리면 되게 틀리게 잘 그려요. 그래서 지금 고래뼈를 주고 사람들한테 그려보라고 하면 이상하게 그립니다. 이렇게 튼실한 살집이 있는 애들이 아니고 되게 슬림한 그런 애들이긴 하는데. 어쨌거나 심지어 공룡도 많은 이런 나라였고요. 아르헨티나를 쭉 박사님과 함께 여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아르헨티나의 흥망성세는 또 저희가 시간을 또 내서. 그럼요. 경제 얘기도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농업이야기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농업이야기 쪽에. 또 전쟁 얘기도 또 맡을 수 없지. 에바페론도 한번 가야죠. 에바페론도 가고. 거의 4, 5주 한 달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 나라가 크고 하니까. 스토리도 많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또 남미 대륙의 굉장히 컸던 나라 그리고 아주 잘 살았던 나라 그리고 백인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아르헨티나 소개해 주신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